안녕하십니까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입니다. 명승권TV 오늘은 비타민C 보충제가 막힌 막막혈관을 낳게 했다는 말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명 의대 교수 비타민C 전도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 교수가 지금부터 약 19년 전 2000년경에 KBS 지상파 아주 유명 프로그램에 나와서 장인어른 장모 그리고 본인의 아버님이 비타민C 보충제 고용량 요법을 통해서 여러가지 질병 건강상태를 좋아지게 만들었다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이야기가 의학적인 임상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유명 의대 심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막혈관이 좁아져 좌측눈에 시야결선이 발생했는데 장인어른 얘기하는 거죠. 본인의 권유로 비타민C 보충제를 복용한 후 약 2년이 지나자 시야결선도 거의 없어지고 막혔던 막막혈관도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료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진단명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유치해 보면요. 고혈압으로 막막혈관이 막힌 경우라면 출형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이유로 막막에 분포하는 정맥 중에 분지막막정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맥이 막히게 되어서 주로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과 함께 갑작스런 시야결선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검사인 형광안저혈관찰형건설을 하게 되면 막막정맥이 막혀서 부풀어 있고 주위의 출혈과 부종이 관찰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지막막정맥 폐쇄는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도 1년이 지나면 막막출혈과 부종 증상이 개선되면서 환자의 50에서 60%에서는 시력이 0.5 정도 이상으로 회복되고 시야결선 증상도 좋아지고 막혔던 부위도 거의 정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고혈압 때문에 생긴 분지막막정맥 폐쇄는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타민C 보충제를 고용량 복용했기 때문에 그 질병 상태가 좋아졌다는 식으로 인터뷰한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혹세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매일 보리차를 마시거나 개똥숙을 집으로 먹었다면 보리차나 개똥숙 때문에 고혈압도 좋아지고 막힌막막혈관도 뚫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팔이 의사가 아닌 제대로 된 의학을 배웠고 양심적인 의사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암과 일부 난치병을 제외하고 많은 상당히 대부분의 흔한 질병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과 휴식을 통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민간요법이 어떤 질병에 대해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제가 앞서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개는 어떤 증상이나 질병은 시간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는데 경과 도중에 특정 민간요법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그 민간요법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특정 민간요법을 사용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때가 허다한데도 이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고 우연히 효과를 본 몇몇 경험이나 사람들이 소문나기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경우죠. 특히 암환자가 개똥숙을 먹거나 산속에 들어가 좋은 공기를 마시고 나서 암이 치료됐다는 이야기를 방송 등으로 자주 접하게 되죠. 이런 주장을 하는 환자 대다수는 암에 대해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항암화학요법, 수술, 방사선치료 등 의학적인 표준치료를 시행하다가 부작용 등의 이유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똥숙이나 자연의 공기를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표준치료를 정해진 스케줄대로 100% 완료하지는 못했어도 표준치료를 시행했기 때문에 치료효과를 봤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우리가 소문, 광고 또는 전문가의 입심에 노란하지 않으려면 곤두세워할 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고 비과학적이고 정근대적인 미신이라면 단호히 거부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다가도요. 정작 몸과 건강에 관해서는 정근대적인 미신이나 경험 혹은 사례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이나 사례들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치료법이 특정질병에 효과 있다고 주장하거나 표준치료법으로 정의하려면 수준 높은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그의 효능과 함께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새로 개발한 한 고혈압제가 그의 효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100명의 고혈압 환자를 무작위로 50명씩 두군으로 나누어 한군은 효능이 없는 가짜약 즉 위약을 플러시보 약을 투여하고요. 다른군은 한 고혈압제를 투여해서 가짜약과 비교해 월등한 효능이 있으면서도 부작용은 크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군으로 나올 때 무작위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무작위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성별, 나이, 흡연, 음주, 운동, 사회, 경제적 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 즉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두군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무작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한 고혈압제를 투여한 사람들 이 그룹에 가짜약을 투여한 사람들보다 담배를 덜 피우거나 술을 덜 마시는 등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치우쳐 분포하게 되면 한 고혈압제의 영향 때문이라보다는 이런 다른 올바른 생활습관 때문에 그 고혈압 치료가 잘 됐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의사들이 처방하는 모든 약은 이러한 철저한 임상시험을 거친 후 식약처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교수의 장인어른이 아른병이 막막정맥폐쇄이든 아니면 다른 막막혈관질환이든 간에 비타민C 보충제가 고혈압 때문에 생긴 막막혈관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의학 데이터베이스인 펀메드와 코어코라는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해보면 2015년 2월 현재 단 한 편도 임상시험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은요 이 책이 나온 해가 2015년 4월이었기 때문입니다. 막막정맥폐쇄는 아니지만 막막의 질병과 관련한 임상시험은 몇 편 발표되었습니다. 막막의 중심부에 물체의 상이 맺히는 황반부위가 나이가 들고 변성에 와서 시력이 떨어지고 실명까지 초래하는 노인 황반변성이라는 막막질환이 있습니다. 마큘라 디제네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노인 황반변성을 예방하거나 병의 진행을 늦추는데 비타민C를 비롯한 각종 항산화제가 도움된다는 개별적인 사례와 경험이 보고된 이후에 실험실 연구와 동물실험을 통해서도 일부 효과가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몇 편 발표가 되었었죠. 하지만 2012년에 4편의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한 메타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 비타민C는 노인 황반변성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뿐만 아니라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대 교수라 하더라도 표준치료 이외에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법이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대중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무작위 임상시험들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의학자인 의대 교수가 유명 지상파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주변인 사례를 들어 비타민C 보충제를 먹고 나서 고혈압도 치료되고 막혔던 막막혈관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광고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고 혹시나 무민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특정치료법의 효능을 주장하려면 실험실 연구 동물실험 혹은 산발적인 임상경험 사례뿐만 아니라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그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학술 대회를 통해 발표하고 학자들끼리 토론하는 것은 좋지만 특정치료법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명순범TV 과연 비타민C 보충제 고용량의 비타민C 보충제가 망막혈관 질환을 낫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흥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